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이번에는 사건 정면보기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이용혁 권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완도군 앞바다에서 일가족이 숨진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 1일에 광주에서 조윤아 양과 부모가 화장이 됐습니다. 장례식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된 조양 가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1차 부검에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죠? 네, 일단 사인 불명으로 현재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이런 구두 소견으로는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약 28일간 바다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지금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했는데 이를테면 플랭크턴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생존한 채 바닷물에 이렇게 뛰어드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 폐 등에서 플랭크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익사인데 만약에 플랭크턴이 발견되지 않다고 한다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미 사망이 되었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플랭크턴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이외에 사인 중에 하나가 지금 약독극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독극물 검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양 같은 경우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일반적인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몸이 축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혹시 다른 약독극물의 가능성으로 그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범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정밀검사, 정밀 부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변속기 상태가 차량의 변속기 상태가 주차 상태였다는 것 때문에 또 타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피로 발견된 것 자체는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파제에서 아마 계속 엑셀레이터를 누르면서 밟으면서 아마 전진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모습이었는데 그렇다 본다면 파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중간에 요인이 작동돼서 가능성을 배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바다에 빠지는 과정에서 혹시 충격 또는 지금 가족의 일부가 기여를 이렇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이 아우디 차량 자체가 전자적인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면서 무엇인가 자동으로 피로 옮겨질 가능성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족이 타인에 의해서 전반적인 이른바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정확한 사인과 정황 증거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지금 차량 안에서 두 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대화의 내용 또 기타 여러 가지 반응 등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도 현재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락 경위 또 관련돼서 그 범죄와의 연관성은 곧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입장에서 경찰 수사 입장은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디지털 기록과 관련된 것은 아직 복원이 아직 안 된 거죠.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이 사건을 두고 동반 자살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시민들 또 네티즌들로부터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 자살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가 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동반 자살이 아니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비속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12년 전에는 이른바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됐습니다만. 많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도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저항도 못하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부모의 인식 가치는 이것은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른바 생명권을 박탈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왜곡된 의식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잘못된 단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아이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생명에 대한 박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가부장적 의식이 표현된 것이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아주 극한 상태의 아동학대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에서 엄중한 책임이 분명히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 아이가 사실은 부모보다 5년, 10년, 20년 후에 더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이렇게 가부장적이 판단을 한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자식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걸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부모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윤아 양의 부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동기 자체가 지금 경제적인 목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이를테면 그 컴퓨터 관련된 업을 폐업을 하면서 이 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두었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카드 부채만 1억 원에 상당한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액수도 3천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가상화폐에 1억 원을 투자하고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아서 주변에서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로 공공함을 호소했다 등등 그리고 특정 코인에 대한 검색도 있었고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목전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건 내지 못한 그런 것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가상화폐로 투자했었던 가상화폐로 지목되는 게 루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루나 폭락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단 새로 부활시키면서 1호 수사로 지정하기도 했어요. 먼저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검에 약 42명의 수사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수사하는 상황은 증권이라든가 또는 금융과 관련된 범죄 행위 이를테면 시세 조정에서부터 또는 주가 조작에 이르기까지 금융과 관련된 것에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또 이렇게 지원도 받았어요. 국세청이라든가 금강원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금융중권범죄수사단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를 했었죠. 사실 그때 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의 개혁의 차원 또는 이런 금융범죄수사단이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수사 자체에서 비리가 있었다. 그것을 척결하는 또 검찰의 개혁 그런 차원에서 폐지를 했었던 것이죠. 다만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이른바 그 정권 실세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아예 봉쇄하기 위해서 사전에 폐지하는 것이다. 이런 눈초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 1년 반 후에는 다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활을 했고요. 지금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입 일성으로 소위 말해서 서민을 괴롭히는 금융범죄의 뿌리를 뽑고 등의 이유로 지금 48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또 정치적인 시각에서는 지난번에 이를테면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또는 권력 실세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던 여러 가지 옵티머스 등의 펀딩 사건에 무엇인가 실체를 밝히는 그런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게이트로 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이 수사단을 다시 보강을 했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단 여기서 루나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에 의문점을 두고 수사를 하는 건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혐의인 거죠. 하나는 사기이고 두 번째는 유사수신 행위 위반입니다. 사기와 관련돼서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이를테면 테라라고 하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른바 달러 1달러와 연동되는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것을 계속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가 조정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 20%의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까지도 사실은 알력이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코인 100서에는 코인의 발행량을 처음에 8억 개로 공지를 했는데 이 50조 원이 증발하는 그 시기 직전에 무려 6조 5천억 개의 코인을 발행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 이상의 수익률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긴 점은 사실상 처음부터 기망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혐의점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다른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서 메꾸는 식의 이건 또 유사수신 관련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돈의 흐름을 이렇게 봤더니 무신가 석연치 않은 조세 회피 조세 포탈의 혐의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에 지금 수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관련인들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원 출국 금지가 돼 있고 참거인 조사도 이루어졌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국세청에서 조세 포탈 혐의로 일정한 조치를 했던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압수수색을 연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사기 혐의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 사기 혐의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50억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게 되면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범죄인데요. 50억 이상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권도영 씨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인지 또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이와 같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촘촘한 증거가 다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 등이 앞으로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인 조사. 아직 시작 단계 정도. 네. 그리고 이 설계와 알고리즘이 정상적인 것에 대한 판단 등에 있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코인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이게 완도군 아빠대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조윤아 양과 부모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